서해입니다. 배에 전동기를 짓고 영종도에서 장공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전동길 타고 섬 곳곳을 눕일 생각에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공항 근처다 비행기가 자주 보이네요. 비행기 타고 싶어요. 오늘은 전동을 타는 날이니까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어요. 장공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화려한 섬이에요. 비행기 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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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예상보다 따뜻해서 많이 두꺼운 옷 때문에 좀 더워지려고 합니다. 바람을 가르고 달리면 좀 시원해지겠죠. 비행기 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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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장봉도에서 좀 더 놀기로 합니다. 이곳 서유바다 구경도 조금 더 하고요. 드론 비행 가는 구역이니 촬영도 해봅니다. 이제 신도로 가는 배를 탑니다. 도착할 때까지 배 아래서 무엇을 할지 둘러봅니다. 찾았습니다. 배 주변에 갈매기가 한 마리도 없었는데 새옷깡 들고 잠실 서 있었더니 떼지어 몰려옵니다. 영상에서 보면 들고 있어도 멋지게 물어 가던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성거리기만 할 뿐 오지를 않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던져줍니다. 포기하고 그냥 던져줍니다. 포기하고 그냥 던져줍니다. 마지막 영상까지バ 그래 inval付 선착장에 배가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은 신도, 시도, 모도 이렇게 3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어서 한 번의 섬 3군데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도에 왔습니다. 여러분 신도에 왔습니다. 우리 신도로 오세요. 신도하고 장범호 사이에 3개의 섬이 2개가 더 있어. 시도하고 모두. 거기는 아리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산 드론을 못 날리네요. 잠시 카페에 들렀다 가기로 합니다. 이동은 오방에 걸장에서 충분히 물건을 다 내어 버리는 물건을 다 넣어 버리고 쉬운 물건을 다 넣어버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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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